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롯이야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분봉왕 헤롯에게 전달됐습니다. 분봉왕이란 로마가 임명해서 일정 지역을 통치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대 땅은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세 명의 아들들이 각각 분봉왕으로서 분할 통치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바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헤롯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랬더니 기겁을 하면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헤롯과 헤롯 디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과 그의 처제였던 헤롯 디아의 통관 사실을 말합니다. 헤롯에게도 처가 있었고 헤롯 디아는 헤롯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자기의 배우자와 이혼한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일은 성경뿐 아니라 일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때 헤롯의 일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헤롯의 딸의 요청에 의해서 사실은 헤롯 디아의 모략이 있었지만요. 아무튼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헤롯 디아에게는 세례 요한이 정말 미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잘못을 바르게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며 두려워합니다. 자기를 책망하던 소리가 싫어서 감옥에 가두었고 딸의 소원 때문에 그를 죽였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였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책망한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를 가두거나 죽여서 책망의 소리를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잘못을 보지는 못하고 듣기 싫은 소리만 없애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책망하는 소리는 사라진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 다시 자기 안에 있던 죄책감이 고개를 들고 자기를 괴롭힙니다. 책망이나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른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책망의 소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비난하는 사람을 멀리하려고 하면 결국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죄책감으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책망을 바르게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 죄를 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내면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바깥으로는 책망에 대한 공격과 분노를 벌어야 합니다. 이것은 외면적인 태도입니다. 헤롯은 책망을 듣기 싫어서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헤롯은 좋은 구실을 만들어서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자기의 딸을 부추깁니다. 모략과 음모를 꾸미는 거죠. 헤롯은 그것이 두려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음에도 결국 요한을 죽이게 명령합니다. 이러한 공격과 분노는 책망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내게 잘못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아무것도 아닌 일로 비난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내 안에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책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단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분노와 공격을 멈추고 섣불리 속단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절기를 지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세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믿음과 삶을 돌아봤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모두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책망을 들었으나 아무런 변화도 발전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고 책망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를 향한 비난의 소리를 곱씹어 보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하루를 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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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